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xrp 라고 하면은 디플레이션 되는 코인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에요. 디플레이션이 무슨 말이냐. 결국 계속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xrp가 소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억개가 맥스 서플라인데 천억개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각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어떻게 소각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알게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ODL 한번 봅시다. 이제 ODL을 통하는 거는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이 두 개의 거래소를 통해서 xrp가 이렇게 ODL 송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랜작션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코인 교환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트랜작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DL을 통해서도 xrp가 소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랜작션으로 소각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은행에서 아주 큰 돈을 송금을 하게 되면은 xrp도 크게 소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랜작션 하나당 돈이 얼마건 100만원을 보내건 1억을 보내건 트랜작션이 하나라면은 xrp가 이거 트랜작션 하나의 비율이 되는 xrp가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격을 보내느냐에 따라 xrp 소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트랜작션 하나당 xrp 가격이 소각이 된다. 그래서 이제 큰 자금을 보낼 때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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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내면은 트랜작션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xrp 소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odl 송금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 사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트랜작션도 늘어나고 xrp 소각까지 증가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해외 송금에서는 이렇게 xrp가 사용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xrp 소각도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 이제 훅스가 조만간에 활용이 되게 될 거에요. 그러면은 xrp 레저 안에서 또 다른 트랜작션들 막 디파이도 하고 뭐 nft도 하고 트랜작션이 막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랜작션이 이제 소각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 레저에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들이 또 들어와서 활동을 해줘야 xrp 소각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소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xrp 총 개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너무 소각이 적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래서 xrp 소각을 xrp 스케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체 소각된 게 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억 개인데 천만 개면은 진짜 아직 멀었잖아요. 소각되는 게 그래도 이제 소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제 줄어들고 가격 펌핑이 좀 더 쉽게 되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이 된다면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건 되게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 비율로써 얼마나 이제 소각이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보에서 보면은요. 지금 전체 현존하는 이제 xrp 모든 것을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만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7만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소각이 되려면 거의 7만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7만년이 맞냐 안 맞냐 뭐 이거는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트랜잭션 모든 트랜잭션마다 어떻게 되죠. 0.0001 0.00004개예요. 맞죠. 0001 xrp가 소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많은지 뭐 이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하루에 5천 xrp가 이제 평균적으로 소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1년에 1년에 매년 180만 개 정도 소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180만 개요. 지금 얼마나 소각했다고 했죠. 천 개죠. 천만 개. 천만 개인데 이거는 180만 개. 이제 1년에 소각이 되는 거예요. 5천 xrp가 소각이 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트랜잭션 하나당 0.000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천 xrp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5천 여기서 이제 나눠야죠. 나누기 자 나누기 0.04개 0.04개 1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바랄까요.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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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보이기도 하죠. Donc 한번만 대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천억개가 있잖아요 총, 몇!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맞나요? 앉았는데 이거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외곽! 천억! 여기에서 매년 연도에요 182만 5천개 나눠볼게요 8 2 5 1 2 3 나누면은 자 얼마나 됐죠 1 10 100 1000 만 거의 5만4천 나옵니다 그러면 5만4천 년도가 나오는 거죠 5만4천 년도 하루에 5000 xrp 라면 5만4천 년도가 돼야지 이제 천억개가 전부 소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7만 년은 어느정도 대부분 비슷하게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7만 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뭐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소량 소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억개 트랜잭션이 나와줘야 겨우 xrp 5천개 소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하하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알기보다도 이렇게 또 알기도 쉽네요 트랜잭션당 0.00001 xrp 가 소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도 소각이 되는 것은 진짜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래도 꾸준한 xrp 가 그래도 이제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현재는 블록체인 거래소나 지갑 같은 데 밖에 사용은 안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활용을 하고 은행들이 활용을 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빨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하루에 5천개 xrp를 소각을 할 만큼의 그런 용량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천조라고 했나요 뭐 1조라고 했나요 1조 트랜잭션 그 odl 트랜잭션이 나온다 라고 했나요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살펴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5억개 5억개 하루에 5억개 정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겨우 5천 xrp 가 이제 빠져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천조 천조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1조 정도 되는 거면은 1조 달러 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큰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더라도 1년에 뭐 이걸 넘는다 2배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1년에 3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쵸 300만 개밖에 소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참 걸린다 라는 거죠 지금 이게 폭죽이 터뜨려 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미국이 어 독립기념일이라서 그런지 이제 폭죽 터뜨려 좀 시끄러운데 여기까지 방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극도로 이제 소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격에 영향 미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x 제 리플사가 해외 송금에 대해서 널리 퍼지고 어 이제 많은 국가들이 활용을 하고 은행들이 기관들이 활용을 하고 x rp 레이지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은 가격에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